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아 이거 안되겠다. 뭐지 이건?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아 이거 쓸수를 아니 이런 아 아니 의사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자 생각을 해봅시다. 슈츠를 pokemoncia 올라 왔어 그럼 뭐야 이를 타고 back. 여기로 가야 하는데 여기로 가야 하는데 에헤 에헤 오긴 왔네 자 순종해야죠 올 때 옳거니 없고 으아 으아 왔다 왔다 오우 집중했어 오우 집중력 집중력 갑 으흐 뒤보자 아하 젤 하고 아 알겠어 뭔지 이만 올라올테고 에헤헤이 아 날씨가 더워서 지금 패드에서 손에 땀이 나서 제가 손에는 땀이 잘 안나는 뭐 그런 체질인데 손에서 땀이 나면 워낙 긴장해서 지금 컨트롤이 아하 여기로 올라가서 싸우고 안 싸우네 히 아잇 오우 쟤 나왔어 어쩌라고 오프 야 맞짱이야 맞짱 맞짱실 아 장미 좀 먹게 해주지 저 아주 그냥 저 아 예절이 아주 그냥 교육이 잘 됐어 또야 가주세요 너무 가깝잖아 이거는 뭐 반사가 뭐 어쩔 때는 뭐 뭐 리얼리티 하다고? 뭐 랜가? 이제 슬슬 퍼즐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적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적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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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저 안녕 얘들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이구 오 뭐야 뭐야 오 짱 맛있다 열차 이게 있었네 하아 오 짱 이건 어떡해 아 아 끈코다시가 있어